혜하쌤이 되게 힘들다고 들었는데 Welcome to my show! 슈하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What the best sexy and young cultures MC 슈플리 이사 드립니다! 슈하쇼 랄라 지금 현재 제외문 자리 투차 무대 창돼 슈하 주천 슈플리 전화인됩니다 혹시 여기 없는 슈하씨에게 찰떡 이었던 컨셉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먼저 해야 하나요? 저희 얘기하기도 시간이 짧은데 나도 없는 김에 얘기하는데 솔직히 좀 잘 어울리는 건 없겠네 없는 김에 우리 뒷담 안 하기로 했잖아 원래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안 돼요 뭔가 여기가 아프네요 여기 아픈 건 여기 어디야? 여기 명치인가요? 여기 아프네요 아스코트 슈하씨가 이번 퀸카 활동인데 엄청 힘이 되지 않아요? 팀의 마스코트요? 수하씨가? 힘이 됐다기보다는 머리 볼륨에 힘을 엄청 줬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혜하쌤이 되게 힘들다고 들었는데 저는 모든 것을 갖다운 다위를 걸어내고 여자의 정말prit의 용기를 licę오죠 그러나 이 מ자의 슈하씨는 무슨 소식이라 부колrir 여기는 루 splits 이탈 Boeing의 원형을